이계영 1895년 5월 29일에서 1984년 8월 9일 한국의 소설가 1925년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과 동맹에 가담한 이후 경향문학의 대표적 작가로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였고 카프의 조직과 창작 양면에서 맹활약하였다. 농부 정도룡, 민촌 등의 소설을 통해 농민문학의 새로운 형식을 창출하였다. 호민촌 충청남도 아선 출생 일본 도쿄 동경에 있는 세이소쿠 정칭영어 학교를 중퇴하였다. 오빠의 비밀 편지가 개벽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1925년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과 동맹에 가담한 이후 줄곧 경향문학의 대표적 작가로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1931년과 1934년의 카프검거 사건 당시 구속되는 등 조직과 창작 양면에 걸쳐 맹활약하였다. 그의 작품 세계는 자신의 가난 체험을 당대 현실의 총체 성과 관련시키는 방향으로 열려져 있으며 특히 집단성의 묘사에서 전형적이고도 탁월한 성과를 산출해내므로써 당대 프로 문단의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농부 정도룡 민촌 홍수 서화 등에서는 농촌 현실의 발견과 새로운 인물 유형의 창조를 통해 농민 문학의 새로운 형식을 창출해내므로써 농촌 현실의 총체성을 구현하는 사실주의 소설의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작가적 역량이 내적인 성숙 과정을 거쳐 종합적이고도 완결하게 표출된 것이 바로 경향 소설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는 대작 고향이다. 이 작품은 식민지 시대 농민의 형상을 전형적으로 창조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농촌 현실의 구체적 형상화를 통한 삶의 총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8.15 광복 이후에는 카프의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일찍이 월북하여 북조선 문학예술 총동맹을 이끌면서 북한 문예계의 중심인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품에는 1933년 연재한 서화 1933년에서 1934년 연재한 고향 소설집의 민촌, 신기지, 생활의 윤리, 봄, 통천홍, 광산촌, 찬여지, 어머니 등 다수가 있다.